롱아이비리그는 중요한게 뭐냐? 오늘 수강생들은 뭐냐? 바로 싹진거야 싹진... 와? 네 왔습니다 감 와? 네 왔습니다 나와봐? 네 그럼 뜰거같아 안 뜰거같아 약 7개월만에 성공했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수업 시작 수업 시작 작석해 작석 야식아 그래 그래 오늘 과목 뭐야? 오늘 롱아이비리그 컷입니다 과목 롱 L O N G L O N G L O N G L O N G L O N G L O N G L O N G 빨리 쓸 수 있잖아 한글로 해야 알지? 롱아이비리그 어디가 롱이야? 앞머리입니다 굉장히 롱아이비 선행학습했습니다 앞머리 일단 어떻게 해야되지? 첫번째 이쁜 커트가 필요합니다 아 그거는 고장돼있는거야 좀 고장돼있어 네 첫번째 전체 드라이 어떻게 해야돼? 가마 방향대로 모류 모류 그러니까 그냥 말리면 된다는 뜻이야 아 네 그렇습니다 가마에다 바람쌔서 가는대로 말리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 어떻게 해야돼? 포마드를 발라야돼 아 실수 죄송합니다 아직 아직 아 죄송합니다 앞머리에 디테일을 잡아야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사실 맞아 앞머리 뒤테 앞머리 뒤테 이때 롱아이비 리그의 중요한게 뭐냐 바로 앞머리 가마 대로 꺾어준다 그렇습니다. 앞머리, 꺾기. 꺾기인가? 꺾 하난가? 기억하는 거 같아. 앞머리, 꺾기. 그리고 3번. 마지막에 뭐 해야죠? 포마드 발라야죠. 아니야. 뭐냐? 앞머리 띄었었잖아. 그러면 위에가 흐트러졌다고. 아. 윗머리 하면 정리. 아. 전체. 가장 디테일한 거예요. 정리. 그러면 끝나, 사실. 아이비리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단지 이 머리, 롱 아이비리그는 앞머리만. 앞머리! 앞머리만 신경 써줬으면 된다. 앞머리!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모양을 설명해줄게. 네. 일단 측면부터. 측면이 가마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되지 않게. 아. 이러면 살짝 이상하다. 네. 살짝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아주 살짝 이렇게 가지는 거. 잊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앞머리가 너무 높아지면 안 돼요? 네. 점점 높아지면 탈락이야. 탈락. 그러면은. X, O.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 중요하니까 크게 그린다. 스폰지밥이야? 그러면 스폰지밥이야? 앞머리 방향. 앞머리 방향을 이렇게 간다고 쳐, 만약에. 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탈락. 아. 요렇게. 꺾어준다. 네. 이거 X, 이거 O, X, X, O, O.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 네. 여기까지 높아지면은 여기가 1cm만 커져도 얼굴이 1cm 길어지는 거. 어. 최악이야. 여기 낮게. 앞머리 낮게. 네. 자, 마지막 포마델. 포마델은? 자연스럽게. 에에에에에에에.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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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하는 거 자연스럽게? 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케이. 오케이. 재한아, 도충이 있었어요. 포마델을 많이 바르다 보니까. 많이 바르다 보니까. 너무 진짜 부자연스럽고 약간 고슴도치처럼 되더라고요. 킹슴도치. 그랬더니 약간 매트한 포마델을 쓰는 방법이에요. 아, 네. 꿀팁이에요. 재한아, 그럼 장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빗질을 좀 잘해준다. 음. 오늘 그럼 내가 광 나는 걸로 해서 빗질로 푸는 법을 한번. 아, 알겠습니다. 포마델은 오늘 유광, 빗질까지. 오케이. 자, 기본 준비. 우린 항상 젖은 머리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강생들. 오늘 수강생들은 뭐냐? 바로 쌉찍모야. 쌉찍... 진짜... 그 마음 알아. 쌉찍모야. 저번에는 쌉곱슬. 오늘은 쌉찍모. 오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속이 아주 알차게 꽉 차있어. 머리 속이. 머리 속까지 꽉 차있는 철사 같은 그런 학생에게 오늘 어떻게 머리를 잘 만지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어. 자, 그루빙토니. 그렇습니다. 얼마큼? 500원. 500원. 길이. 예스. 어, 그냥 떨어뜨릴지 안 떨어뜨릴지 잘 보겠어. 아, 바로 상상상. 부서 부서. 골고루 발라주고.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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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만, 그만. 네, 네. 다음. 드라이기를. 드라이기. 먹으면 돼. 아,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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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우리 뭐 하는 시간인지? 전체 드라이기. 아, 그렇습니다. 그냥 해도 됐지. 아, 네. 그땐 어떻게 해? 센 바람. 강한 바람. 아직까지 괜찮아. 긴장했어? 학생? 예. 긴장했어? 예. 고말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마가 여기 있잖아. 우리 학생. 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면 조금 더 차분하게 드라이가 되지 않았을까? 아, 네. 어떻게 생각해? 뒤에서. 동의해? 살짝 이렇게. 일단 우리 오늘은 머리 앞으로 보낼 거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앞으로 보냈다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하냐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응? 우리 지금 전체 드라이 하는 이유가 뭐야? 전반적인 걸 잡아주기 위한 일이란 말이야.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해봐. 스톱. 괜찮아. 괜찮아. 자. 학생들. 아이비리 컷 좋은 게 뭐냐? 이렇게 하면 드라이의 한 80%가 끝났다. 이미 거기 나갈 준비가 거의 됐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럼 이제 앞머리의 디테일을. 살짝. 아, 아닙니다. 선생님 얼굴 보이래. 앞머리 디테일. 앞머리 디테일. 네. 앞머리 디테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세우고. 세우고. 꺾어야지. 꺾어야지. 오늘 학생은 아주 엘리트야. 시작. 겟잇. 비치노. 세우기는. 세우? 자. 자. 이렇게 세우고 아니면. 대참사란 말이야. 아, 그렇습니다. 요거. 요거는 다 이제 죽여야 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죽여야 돼? 이제 꺾어야 된다. 꺾어야 돼. 꺾어야 돼. 자. 여기서 하나 팁. 꺾는 걸 어떻게 설정하냐. 머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살짝 요렇게. 가려고 하고. 여기는 확세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요렇게 꺾어주고. 여기는. 요렇게 꺾어준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기릿. 하하. 자. 내가 통신하는가. having. 네네. 아휴. 빠졌어. 빠진 상태로 했단 말이야. 여기가 빠진 상태로. 그럼 어떻게 돼? 무용지물리네요. 그래. 무용지물리 지금 첫째 시간을 했단 말이야. 아침에 지금. 소중한 아침 시간에. 지각하게 했는데 이거. 그래 지각해. 그 소리가 통 난단 말이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지금. 자제 좋아. 조금만 들어줘. 감이 안나오니까. 오우. 오래됐어. 살짝 나오긴 해. 살짝 나오긴 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잡아. 잡았어. 자 그때 멈춰봐. 꺼 봐. 자 이때. 포인트가 뭐냐. 요렇게 아니 머리 가만히 있고 손만. 손만 요렇게 된다면 어떨까? 아 좀 더 꺾이겠네요.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끝에 안 꺾였던 거야 지금까지. 바로 이거. 바로 그거야.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바로 가고 한 번. 뛰어. 송방했네. 송방했지. 송방했어. 봐봐. 내가 해줄 때 어떻게 하냐. 잡아. 너는 지금 여기서 끝났어. 난 어떻게 했냐. 잡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줬단 말이야 이쪽을. 가상으로지만 이렇게 붙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잡았어. 그리고 붙여줬어. 바람을. 넣어줘. 아. 이 온도 어때. 이 온도. 이 온도 느낌. 아. 뜨듯하네요. 뜨듯한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와? 네. 왔습니다. 그럼 뜰 것 같아 안 뜰 것 같아. 궁금하네요. 내 생각이 안 뜰 것 같은데. 궁금하네. 오우. 죽잖아. 아. 여기가 딱 이렇게 비스듬히 싹 되네요. 딱. 옆머리를 죽였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봐봐. 죽잖아. 여기랑 여기 지금 비교해봐. 여기는 완전 부채인데. 여름이야. 왜 부채야. 아. 부채걸 부채걸. 그러니까. 겨울이야 이제. 이해했어. 이해하란 말이야. 이해했습니다. 자 반대쪽 해봐. 알겠습니다. 반대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쉽다고 생각했어. 이 학생이 이거 안 되겠구만.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 카메라에 나와야 돼. 너무 이렇게 야무지게 짓는데. 어? 오 괜찮아. 좀 괜찮아. 좀 괜찮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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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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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봐. 방금 어떻게 됐냐. 손이. 들어가서 꺾어줘야 돼. 아. 앞에만 꺾어서는. 이거는 신용만 하는거야. 뒤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머리. 안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아예 딱 꺾어줘야 된단 말이야. 아예. 거의 꺾어줄때는. 90도로 꺾는게 아니라. 한 175도 정도로 꺾어줘야 된단 말이야. 90도로 꺾으면. 이런 강철 모발은. 45도로 들어와. 아. 175도. 175도. 빡 해주면.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꽉 짜야되는 느낌으로 가야 돼. 근데 짜는 건 아니야. 살짝 꾸기는거야. 꾸기는거. 샥. 꾸겼다. 놓는다. 그러면 얼마나 꺾겠어. 느낌 맞다. 이렇게. 아예. 가서 꺾는다. 샥. 지금 이렇게. 이렇게 눌리는. 이 느낌. 요거를 꺾어주는거야. 확실 확실하고. 어. 이렇게 막. 아니야. 이거. 조금씩 불편해. 아니지. 아. 아. 지금도 문제. 여기 다 만들어 놨는데. 방금 여기다 바람쌌지. 섰어 안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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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망가졌잖아. 다시. 다시. 가만히 있어. 드라이 끄고. 끄고.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꺾을거야. 안 꺾을거야. 꺾어야 된다. 그럼 꺾어야 돼요. 다시 잡아. 벗기 시켜 드릴 수 있어서. 어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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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Liam. 머리야. 긴장 풀어. 네. 마음 편히 먹고. 어떻게 했었지? 복습 복습! 그대로 가져가서 손가락 넣어서 꾸겨, 꾸겨, 붙여, 바람 이 안으로, 이 안으로! 멀리서 해볼지 소용없어, 이 안으로 싹! 알겠습니다. 오케이? 라인 잡았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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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눌렀어! 뜨거운 바람이야? 뜨거운 바람이야? 맞습니다. 너무 뜨겁잖아, 너무 뜨겁잖아. 살짝 넣어봐, 살짝 넣어봐, 살짝 넣어봐. 오케이. 오, 근데 배우니까 많이 늘네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돼! 반대쪽, 길이. 라인 잡았어? 잡았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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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살짝 돌렸어. 돌렸어! 가르침 맛 난다. 바람? 바람? 넣었어. 고맙습니다. 괜찮았어. 어? 조금 꺾이고 있어. 어, 예. 원 모 타임. 덜 됐어, 여기. 이쪽 말씀해 주세요. 어. 여기 어떻게 되냐? 살짝 땅 땅 땅. 아, 3단. 짱! 3단 길이. 아, 알겠습니다. 3단 길이. 예, 예, 예. 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일단 여기 사이. 살짝 띄어서 여기다가 바람 넣어줘야지. 그래, 뿌리가 말을 듣지. 오케이? 아, 아. 자, 그 다음에 내가 항상 할 때 어떻게 해? 마지막에 여기 내가 가르마 쪽에 중지 넣고, 양 옆으로. 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리야. 그것까지 해줘야, 여기가 완벽하게 쫙! 스타일링이 이제 끝난단 말이야. 아, 아. 마지막 하나야. 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앞머리 끝나. get it. 라임에 정확하게 맞추고. 다. 삐장망했어. 아쉽게도. 삐장망했어. 삐장망하지. 오케이. 어, 하자. 그렇게 그래. 그래, 자기만의 길을 걷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이 가봅시다. 그래. 웃고 있지마. 너네 똑같아. 아이비리그 웃고 있지마. 롱 아이비리그는 힘든 길이야. 잡았다. 잡았다. 왔다, 왔다, 왔다. 됐다, 힘들었다. 아, 이마 또 들어가. 잊기지마. 이거 너무 심하겠나. 하지만,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구나. 바로 뭐냐. 전체 정리. 전체 정리때,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머리를. 어, 점점 없어지는다. 그리고, 전체 정릴때 마지막에 뭐 해주는 거냐. 그냥 떠있는 요거를 살짝 탁 눌러줍니다 손으로 누르고 바람 살짝 올려주고 바람 싹 해주고 탁 하면 머리가 머리 형태가 둥글게만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정리 이건 전체 드라이크 아니야 정리 네 정리 자 음 지금 막 여기 이렇게 밟아갈 필요가 없어 아 반대쪽은 당신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손입니다 여러분 이 손 금손 아 이렇게 여기 여기 바람을 오래 줄 필요가 없어 아 뜯은 바람으로 그냥 한 번만 오 오 이제 여기가 둥글고 여기 지금 뾰족하지 네 정리해봐 알겠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손 갖다 대고 살짝 올리고 살짝 올리고 바람 주고 바람 주고 맞고 맞고 한 번만 또 내 너무 많이 눌릴 것 같아 너무 많이 눌릴 것 같아 8등신이다 와우 따라해 나는 오늘 나는 오늘 7등신에서 7등신에서 8등신이 됐다 8등신이 됐다 8등신이 됐다 좋았어 자신감 갖고 자겠습니다 이제 홈바드 아니 저는 이제 한 마디 정도 한 마디 정도 네 그래 그 정도면 되겠어 좀 더 써도 되겠어 그런가요? 손가락은 큰데 마디는 조금 뜨네 오케이 저는 원래 집에서는 그 산타님이 물을 좀 부셔서 하면 좋다 해가지고 물을 한 두 방울 정도 떨어트려서 이용하라고 겟잇 살짝만 이렇게 탁 해가지고 겟잇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갔습니다 이 학생은 제대로 배웠어 잘 말리더라고 잘 그렇지 네 일단 저는 앞머리부터 살짝 만져주고 오케이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겉에만 일단 만져준 다음에 이쪽 모양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놔주고 이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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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슥슥 슥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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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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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런 문제 이런거 뭐가 문제냐 이 머리는 드라이할때도 그랬지 머리 가는대로 세팅을 했지 그러면은 이렇게 바를 필요가 없어 아 이렇게 바르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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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머리가 안테나가 안생겨 뒤에 바를 때도 이렇게 바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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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드라이했던 방향대로 발라준다 발라주고 그리고 앞머리 정리 싹 오늘 드라이를 잘 했으니까 앞머리가 이렇게 안 높잖아 네 맞아요 저 항상 이렇게 높아 있었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거 보면 거의 그냥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나 오늘 남들보다 조금 스마트하다 아 아이비리가 다닌다 그치 아이비리가 되는 거야 진짜 응? 어때? 편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라는 그렇지 뒤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마무리는 앞머리 이 머리의 핵심은 앞머리야 앞머리 모양 잡아주고 그렇지 마지막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의 뭐 아이비리인 거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거 하나 아쉬운 거 이거 이제 학생에게 내가 말해준 거 자 옆머리가 많이 발려서 떡졌어 아 네 여기는 마지막에 바르는 거야 아 앞에 한번 잔뜩 묻혀주고 그 다음에 위에 털어서 발라주고 손에 있을 듯 없을 듯 할 때 여길 발라줘야 이런 현상이 아니라 아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풀어줘 이렇게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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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면 뭉친 게 없어져 오우 근데 뜬다? 그럴 때 마지막에 싹 오우 그래야 안 묻혀 옆머리가 뭉쳐있으면 좀 없어 보인다 옆머리 풀 때는 무료 반대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준다 응? 기릿 고맙습니다 정리를 좋아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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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찍 끝날 거 같다? 더 오래 걸렸어 아 그래요? 더 오래 걸렸어 당시에 아 만족 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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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 배워볼까요? 제가 했던 방식과 너무 달랐어요 항상 와서 머리 자를 때 배우고 갔었는데 디테일하게 더 잘 배웠던 거 봤어요 그 가운데 이거 이거를 항상 빼먹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끝에 붙이는 거 아, 예 맞습니다 하나 둘 셋 길이 길이 붙여주는 거 항상 안 된다고 말하셨던 분인데 오늘 해결해드렸습니다 약 7개월만에 성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끝 집에 가 이제 네 자,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고 또 고집 말자고 네 자, 오늘 머리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롱 아이비리그 했어요 앞머리도 길게 하고 뒤에도 너무 높지 않게 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비리그 컷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렸고 포인트는 앞머리에요 전체 드라이를 먼저 해주고 이때는 그냥 편하게 가는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머리 디테일을 잡아줘야 된다 근데 꺾을 때 원, 투, 쓰리 하고 붙이고 원, 투, 쓰리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리가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정리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막 이런 데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주고 앞머리를 꺾어준다 이렇게 뻗치지 않고 꺾어준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코마드는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유광 바르셔도 되고 뭉친 거 있으면 반대로 빗어서 풀어주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 또 누가 될지 궁금하구만 다음에 보자고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 해가지고 아, 그런 거 없죠 약간 자만했던 거 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을 거 얼마 없을 거 같다고 전편보다 더 길게 나온 거 같은데 녹화된 거 아니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언제든 덤비세요 저한테 커트를 받으시고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Get it 감사합니다 uit 그리고 ERS 이 저한테 insultEvery 암륙 드리 리 ых riters rom je 감사합니다.